아 왜 일찍 일찍 겨드로우지 못해? 속상해서 마셨어. 아빠 땜에 통신소 찍었냐? 왜 몰래 가서 남의 주문 찍어와? 그 검사들 총 갖고 다녀? 무슨 총? 헤블에서 영화 보면 검사들 총 빼려고 하잖아. 눈도 크고 입도 예쁘고 살만 빼면 영락없인 분이야, 영화 배우는. 예, 얼른 옷 갈아입어. 저녁 먹으러 가게. 얼른요? 자금성. 지난번 조인검사 일 잘하고 있네. 교육 갔어요. 전화 한 번 주워?